안녕하세요 골드민TV 장천입니다. 오늘은 그 전에 디지털 드로잉 후에 색칠하는 거에 대해서 메일이 좀 많이 날라 오더라구요 그래서 색칠 강좌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전에 그린 유이얼 님 스케치를 띄어 놨구요 여기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속성은 색칠을 하기 위해서 일반 생뇨 혼합 추가 스크린 중에 생뇨 혼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포토샵 많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포토샵에서 그 멀티플레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색을 바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피부색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저는 이거 두 개만 쓴다고 했죠 뾰족붓하고 에어브라시 뾰족붓 뾰족붓을 선택한 다음에 크기는 크게 하는게 좋아요. 피부 부분이 제일 크게 두드러지니까 선택을 하시면은 이대로 칠해 주시면 됩니다. 멀티플레이어 이기 때문에 안에 스케치선이 먹지 않죠. 스케치선을 살리면서 색을 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레이어에다가 색용 혼합 또 포토샵이면 멀티플레이어를 꼭 설정을 해 주십시오. 손도 이제 피부 중에 피부니까 조금 이제 적게 줄인 다음에 이 부분이 작은 부분이니까 작은 부분도 이렇게 대강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색이 밖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이 안쪽은 흰색이 보이지 않게 피부 쪽은 메꿔주신데 여기 하얗게 남죠. 이 부분은 이렇게 메꿔주시는게 좋아요. 넘어가도 상관은 없거든요. 나중에 지어도 되는데 아까처럼 그 흰 부분은 꼼꼼하게 색을 칠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색을 칠했으면은 피부색이 피부색을 선택한 거거든요. 이것보다 더 한 단계 어두운 색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은 명암색이 될 거에요. 명암색은 좀 작은 부분이니까 적당히 저는 8, 9 이 정도로 그 사이즈를 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암 부분을 칠할게요. 명암 부분은 빛은 무조건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오른쪽 그러면은 이제 가장 눈, 코, 입 이렇게 눈, 코, 입 이 과정으로 눈, 코, 입 하고 그 다음에 얼굴, 귀 이 과정으로 차례대로 순서를 정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나중에도 편하고 좋습니다. 눈부분 이 부분 이제 그 어둠이 맺히죠. 명암은 어둠이 맺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눈 밑에도 이렇게 어둠이 맺히고 여기 그 뭐라고 해야되나 와잡? 와잡? 저기 애교살? 애교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맺혀 주겠네요. 그리고 반대쪽도 이쪽이 어둠이 맺히고 그 다음에 눈 밑에 이렇게 맺혀 주겠죠. 그리고 눈을 다 해 주셨으면 코, 코 부분은 이쪽에 명암이 이렇게 들이옵니다. 끝에는 좀 야성하게 빠지는 게 좋아요. 두껍게 하다가 끝에는 야성하게 빠지게. 이쪽 콧대하고 콧방울 부분도 이 부분도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팔자주름이죠. 팔자주름 안쪽에도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는 입꼬리 이 부분도 이렇게 명암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눈코입은 이렇게 다 완료가 됐죠. 이제 머리를 들어갈게요. 머리 부분은 이쪽 위에는 조금 어둠이 맺히겠죠. 명암을 이렇게 주시고 머리랑 이마 사이에 분간되게끔 이쪽도 이렇게 명암을 들이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이제 어둠이 맺히는 부분이라 이렇게 해주고 이거는 이제 이마에 선 심줄이거든요. 두뇌를 많이 사용하셔서 그러신가 히어리 형님이 보면은 이마에 심줄이 대동맥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꽤 발달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머리 이쪽도 좀 분간되게 이런 식으로 얼굴 명암을 칠해 드립니다. 칠해 한다는 것보다 명암은 조금 그리는 쪽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기 얼굴하고 목 사이에 경계선에 그림자가 드리우겠죠. 그림자, 어둠, 명암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귓바퀴 사이로 해가지고 귓구멍 안에도 이렇게 명암이 들어가지고 여기 귓바퀴 밑에도 어둠이 드리워집니다. 이 정도면은 얼추 명암이 됐고요. 손부분도 마저 들어갈까요? 손부분 이쪽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와이셔츠 기시니까 나중에 흰색으로 지어 주자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명암이 들어가고 손 이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명암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꺾인 부분 있죠? 손마디 보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죠? 여기 꺾인 부분이 이렇게 이쪽 부분에 그림자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도 그림자를 넣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암을 다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할 게 뭐라고 했죠? 아 명암 다 했으면은 우선 입술 부분도 좀 칠해 드릴까요? 입술 부분은 핑크색. 핑크색을 설정한 다음에 좀 이렇게 크게 좀 작은 부분이지만은 나중에 지우지 않는 것도 좀 빨리 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 번에 이렇게 칠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밑에도 윗 미술 칠해 드렸고 아랫 미술도 이런 식으로 색을 칠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지 않게 색이 겹치지 않게 색을 칠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잇몸 부분이죠. 잇몸 부분은 이렇게 입술 색이랑 좀 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색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색. 여기 이게 입술 부분이면은 한 단계 더 어두운 색. 좀 짙은 핑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잇몸 부분도 색을 칠해 주십니다. 자 살살 조금 이렇게 좁은 부분은 힘을 좀 빼면은 이게 필압이 뭐어 가지고 조정이 되거든요. 힘을 좀 이렇게 나오지만은 힘을 좀 빼시면은 이렇게 좀 가늘게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차이가 있죠. 힘을 졌을 때 힘을 뺐을 때. 이런 필압 조정을 통해 가지고 색을 칠해 주시면은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색을 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명암 부분은 여기 윗 미술은 그렇고 아랫 미술만 하나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랫 미술 쪽에 이렇게 명암. 자 끝나는 부분은 뾰족하게 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이에도 이렇게 명암이 넣어 주는 게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위한 팁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넣어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도 마저 칠할까요. 머리색은 보통 검정색 이지만은 너무 검정색이면은 스케치 선이 먹기 때문에 검정 보다는 조금 한 단계 위로 올려 가지고 약간 갈색. 짙은 갈색을 선택 해 주셔 가지고 색을 칠해 주십니다. 이 끝부분은 좀 삐족하니까는 힘을 살살 빼신 다음에 사사사사 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좀 삐족한 부분은 냅두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넓은 면적만 이렇게 칠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칠해 주신 다음에 이 굵기의 사이즈를 좀 얇게 빼신 다음에 뾰족한 부분도 마저 이렇게 채색을 해 주시면은 좀 더 깔끔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칼라링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이 부분은 뾰족한 부분.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가지고 약간의 긴장을 하시면은 손쉽게 채색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끝부분. 끝부분은 조금 더 이제 정신을 번쩍 들어가죠. 끝부분. 이쪽 끝부분. 끝부분. 삐져나온 부분은 또 이거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나중에 어차피 지우면 되니까요. 이 정도로 하고 여기 뒤에 말총머리 약간 시열이 형님이 말상이라서 얼굴형이 말총머리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요. 뭔가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맞아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히 칠해 주시고 여기 피져나온 부분은 뭐 전에도 얘기 했다시피 지우개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이 지금 쓰고 있는 붓으로 흰색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이 지우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흰색으로 색을 그리는 거예요. 색을 빼는 거죠. 흰색으로. 여기 귀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예.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 받아야 되죠. 빛 받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까지 그냥 네. 들어가자구요. 머리 부분 이렇게 이쪽 부분에 하이라이트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 하이라이트 여기도 하이라이트 여기도 하이라이트 여기도 하이라이트 확실히 빛이 사니까 약간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보이긴 하죠. 그 다음에 흰색으로 마저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하기 전에 여기 홍조부터 한번 띄어 볼까요. 홍조는 볼하고 코에 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볼 쪽에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홍조 부분을 그릴 때는 이거 에어블라시 에어블라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좀 크게 솔직히 크게 사이즈를 크게 해줘요. 거의 90까지 올라가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 한 번만 이렇게 싹 이렇게 넣어 주시면 홍조 부분이 있으면서 피부가 좀 더 이렇게 생기가 좀 뛰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흰색 골라 주시고 뾰족분 선택해 주시고 하이라이트는 또 작으니까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한 7정도 좋겠네요. 10에서 9정도 10에서 9정도 해 가지고 하이라이트 넣어 볼게요. 우선 눈두덩이에 하나 그리고 여기 눈 위에 하나 그리고 여기 애교살 이 부분에도 하나 그 다음에 반대수도 마찬가지겠죠. 눈두덩이 하나 여기 눈 사이에 하나 이렇게 눈까지 다 넣어 드렸고 이마 부분은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역광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역광 쪽으로 계산을 해 주시고 이렇게 넣어 주시고 이쪽도 톡 튀어나 있으니까 이쪽에 하이라이트 하나 크게 그리고 옆에 보조 하이라이트 두 개 찍어 주면 확실히 이마가 튀어나와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 머리 힘줄에 힘줄이 빳빳하게 서 있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 여기에도 하이라이트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십니다. 기니깐 여기까지 이렇게 넣어 주고 이쪽은 위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 들어가야죠. 코는 이 부분은 좀 작으니까 이 부분은 역광이에요. 조금 역광 더 사이즈로 조절을 해 주신 다음에 코 이쪽에 가장 어두운 부분이다 이 부분이 생각하시고 이쪽에 하이라이트 그리고 여기 코 내에 쓰면 콧망울에도 하이라이트 그리고 여기 이제 콧망이 그리고 여기 콧대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콧대가 좀 기시니까 이 정도로 하이라이트를 좀 길게 쭉 빼줬어요. 여기 이제 그 홍조 광대 쪽에도 광대가 이런 부분으로 생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흐름에 맞게 이런 식으로 꺼주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까불까불한 선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 볼까요. 다시 원래 이 피부색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 주십시다. 자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깃바퀴입니다. 깃바퀴 이쪽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이 정도 이렇게 스모스하게 돌아가게끔 예 이 정도로 하면은 아 입술 부분은 안 했구나. 입술에도 좀 반짝반짝하게 이 부분은 역광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하이라이트 더 주시고 여기 밑에 역광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리고 잇몸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 주시면 좀 더 재밌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뭐 이제 여기 이 부분 발달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이라이트 하나 점을 하나 이렇게 찍어 드릴까요. 그 다음에 이러면은 거의 이제 얼굴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티셔츠 티셔츠는 흰색 티셔츠로 남겨두고 남방은 남방이 아니라고 이게 뭐 마이 라고 하죠. 마이는 하늘색으로 하늘색 히어리 형님이 하늘색이 좀 잘 어울리세요. 하늘색으로 이렇게 그냥 뭐 그냥 천 이니까 마이 흰색으로 하이라이트 이런거 명암 계산없이 그냥 칠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큰 부분은 크게 조정한 다음에 칠해 주신 다음에 조금 이제 좁은 부분은 사이즈를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작게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메커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실상 해 보시면은 집에 놀고 있는 태블렛 PC가 있으면 어 이게 어플 이름이 포토샵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포토샵은 어느정도 다룰 수 있는 분이시면은 어플 중에 스케치북 프로라고 있어요. 요즘 무리로 무리로 풀렸다고 하더라구요. 다운받아서 한번 해 보시면은 저만큼 저 정도는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칠해 주시고 여기는 이제 피부 피부 부분이나 반팔 티라고 보면은 피부 부분 여기는 명암이 좀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냥 바로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색이 삐져나간 부분 이런 부분 좀 정리해 주시고 음 그리고 아 이게 너무 이렇게 인물을 좀 더 트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어 배경색을 하나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약간 노란색 이 색을 해 가지고 우선 배경을 이렇게 메꿔요. 이제 실제로 현역에서 종사하시는 캐리커처 작가님들을 많이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노란색을 메꿔 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메꿔 주시는 거예요. 예 같은 색으로 같은 색으로 좀 크게 크게 메꿔 주신 다음에 크게 키워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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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메꿔 주세요. 메꿔 주신 다음에 그리고 브러쉬를 조금 줄이 줄이세요. 줄이신 다음에 이 부분 또 세 개 들어가면은 다시 또 두 번 작업해야 되니까 마무리 작업이잖아요. 예 조금 약간 기작을 하면서 약간 이 검정 라인을 타고 간다 이런 생각으로 아슬아슬 긴장감이 좀 생기겠죠. 저도 이제 처음 할 때는 사실 그 인중에 땀이 맺을 정도로 약간 고도에 집중을 요했는데 두어 번 두어 번 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어 재미있고 아무렇지 않아요. 예 그림을 하나 그릴 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는 뭐 사람뿐이 없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 중 하나라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아 이렇게 메꿔 주시면은 완료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먹었잖아요. 긴장을 늦으면 이렇게 세 개 먹더라구요. 그런거 있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또 이 세 개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냥 뭐 이렇게 칠해 주시면 되죠. 이 부분 좀 지워 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색칠 디지털 드로우 색칠 강좌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다시 아 여기 보니까 또 나왔네 색이 또 뭐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또 보여요. 계속 보면은 막 굳히고 싶은 게 보여요. 예 근데 이쯤에서 마무리 하고요. 그럼 우리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 요 OOOOOO 안녕하십니까